안녕하세요. 호들입니다. 여기 여산에 왔는데요. 밤이 있나고 한번도 와봤는데요. 여기 버섯이 있네요. 무슨 버섯이구요. 이렇게도 있어요.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야. 뒤모습이 아이고 깨끗해. 버섯버섯인지는 모르지만 아 이게 소나무가지는 거구나. 자. 밤이 있나 안나. 한번도 와볼게요. 오고. 와. 밤이 있어요. 봐보세요. 흠흠. 바다 놓고. 짠. 잠깐. 오. 송이처 떨어졌어요. 이거 한번. 나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흠흠흠. 흠흠흠. 짠. 여기 송이가 많이 떨어졌는데. 다. 비지런하신 분들이 오셔서. 다 주워봤어요. 여기서. 여기도 송이가 있어요. 한번 까볼게요. 하나가 들어있지 싶은데. 흠. 얘는 작아요. 근데. 얘네도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이거. 까면. 잘 볶아지잖아요. 소껍질이. 잘 볶아지잖아요. 소껍질이. 못먹는 버섯. 지금. 보였는데. 올해는. 보이지가 안되요. 무슨 버섯인가요? 버섯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한번. 보여주라. 어떻게. 이씨. 그러면. 같이. 살채. 어? 모양은. 송이보석처럼 생겼어요. 이쁘긴 한데. 시경인지. 덧보석신지는 모르겠어요. 와. 이쁘다. 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